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나바이토 맛있는 고! 안녕하세요. 대랑입니다. 오늘은 쟁반짜장, 그리고 껌바로우, 그리고 뒤에 파김치랑 단무지까지.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팽이 끝! 꾸덕꾸덕 맛있어요 고추덕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탱탱탱 닭다리 쫄깃쫄깃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이제 그릇 긁는 소리가 안나죠? 실리콘 젓가락 숟가락으로 바꿨어요 엇파늘 잘 도망가고 삶아 쫄깃쫄깃 립은 닭이 잘 어울리네 안쪽 너희들 오징어 닭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